오늘은 교육부가 특급매식비로 증빙자료도 없이 11억여원을 지출한 것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10월 6일 공개한 교육부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급매식비로 11억 천여만원을 부적정 집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보도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특급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사용대장 등을 작성해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본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식권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청사 외부식당에서 사후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직원들의 특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억 천여만원을 집행했다. 또 같은 기간 교육부 23개 부서에서 특급매식비 약 1300만원을 예산 집행지침과 다르게 업무 추진비 용도로 집행한 것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특급매식비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특급매식비를 지급하거나 특급매식비를 업무 추진비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다 했죠. 교육부가 이모양이니 유치원까지 부정부패에 물들죠. 유치원 원장이 업무 추진비로 성인용품을 산 것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였죠. 교육부 관료들이 특급매식비로 끊는거나 돕긴게 끼니죠. 국가 예산 낭비는 매한가지입니다. 뭐가 다른게 있나요? 다를게 없어요. 그게 그거지요.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감사원주의 요구 특급매식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1. 업무계율을 알아볼까요? 표의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육부 본부 매식비 편성액이 28억이고 집행액은 22억입니다. 집행액 22억 중 직원들이 실제 특근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집행한 금액이 11억입니다. 부적정 집행이 11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은 기사에서도 있듯이 정규시간에 2시간 이상 근무할 때 특급매식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알아보겠습니다. 표의를 보시죠. 연번이를 보시면 정규 근무시간에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입주한 구내식당에서 9억 3천만원원 상당의 식권을 구매하고 별도의 사용대장을 비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번이는 청사 외부식당에서 장부나 명함의 이용금액을 표시하여 사후결제 또는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1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번 3은 과간식비로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실제 특근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집행한 총금액이 11억입니다.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식권 구매입니다. 교육부 OO관은 2019년 3월 정부금액 카드로 청사 내부식당에서 1억 3천 2만 6천원 상당의 식권을 해당과 3월 특근매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식권 사용대장을 비치 작성하지 않아 실제 특근한 직원이 식권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장부가 없으니 특근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니 실제 특근을 하였는지 알 수 없겠지요. 실제 특근을 하지 않고도 식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후결제 또는 선결제입니다. 교육부 OO관은 2019년 8월 평일 정규 근무 시간에 정부금액 카드로 청사 내부 카페에서 20만원을 OO업소에서 35만원을 결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선결제 또는 사후결제라고 소명하였으나 실제 사용자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였답니다. 공금을 집행을 하였는데 실제 사용자가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금을 집행했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 이거네요. 이놈 저놈 그저 카페에 가서 과 이름대고 외상으로 먹고 나중에 정보금액 카드로 긁었다는 것이네요. 아니면 미리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한 다음 알아서 가서 먹어라 이건가요? 개판도 이런 개판 없네요. 구멍가게만도 못한 회계처리입니다. 세번째 과관식비입니다. 교육부 OO실은 2018년 7년 12일 목요일 11시경 OO업소에서 50만8,720원을 특급매식비로 집행하였고 교육부 OO관은 2017년 9월 7일 목요일 15시경 OO업소에서 15만7,500원을 특급매식비로 집행하였답니다. 행자부 답변에 의하면 특급매식비로 과일 등을 구매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단지 먹을 식당이 없을 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무슨 특급매식비를 집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식비로 무슨 50만원씩이나 집행하는지 교육부 인간들은 간식먹는 하마인가 봅니다. 이게 니들 돈이라면 이렇게 펑펑 쓰겠니 말입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에서 특급매식비를 집행한 것을 볼까요? 23개 부서에서 업무 추진비에서 특급매식비로 1,3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 집행지침과 다르게 업무 추진비 용도로 집행하였답니다. 예산 집행지침과 다르게 업무 추진비 용도로 집행하였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산 집행지침에는 특급매식비는 직원복지비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 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직원복지비로도 모자랐던지 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부가 특급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사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유치원비리가 터졌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교육부나 교육감들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방방 떨었죠. 유치원 비리는 명품 핸드백을 사든 성인용품을 사든 그래도 소명자료라도 있었는데 교육부는 부적정한 매식비 집행에 대한 소명자료조차 없답니다. 똥, 무등개가 겨무등개 나무란다고 교육부는 자신의 기둥뿔이 썩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는 어떠했나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말을 들어봅시다. 공무원들 천만원 정도 이렇게 부정하게 횡령하게 되면 그거 가만놔주지 않죠? 가만 놔두세요, 교육청. 네, 100만원 이상인 교육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저, 보존 조치로 끝났던데요. 걸려도 본전이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처럼 뭐, 아물수 않게 생각하고. 나랏돈 빼돌리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랏돈 못 빼먹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교육현장에까지 만연했어야 되겠습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부정회의 제도를 단속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잖아요.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회계 부정이나 비리의 문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덕적 혜의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던 교육부에게 묻습니다. 11억원 보전처라라도 했습니까? 징계 조치했습니까? 공모한 당신들은 걸려도 본전이잖아요. 나랏돈 빼돌리지 않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보고 국민이 봅니다. 교육청은 멀쩡할까요? 교육부가 얼빠졌는데 교육청이라고 운전하겠어요? 까라티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교육이 돈벌이가 되었고 특권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만인의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평등교육학부모의 회원 및 후원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돌멩이라 하여도 그것 없인 어떤 집도 지을 수 없다는 걸 너무 빨리 혼자서 앞서 가지 마세요 그렇게 혼자 가면 당신도 외로울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한숨 돌리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한숨 돌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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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